군산항과 세만금신항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5년 1단계로 세만금신항의 자파부두 2개 선석이 완공되기 이전에 군산항과 함께 특허방안 및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용역 안에는 군산항과 신항의 지정학적 배경과 해운 항만 여권 분석, 항만 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등이 포함돼 항만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